지금도 37분 남았다 연병 떠실 건가요? 소리 들리잖아 잠시만요 이걸 왜 끄니? 캠 위에 떠서 됐어? 됐어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햇살 맞으면서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방송하는 거야? 버추얼 유튜버인가 보네 확실히 여기는 이라크나 이런 데인 것 같긴 해 중동쪽 거지한테 일단 퀘스트 좀 받고 안녕 친구야 전기가 계속 꺼지고 있다 이 새끼들 뇌물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기 차단하는 것 같아 200달러 준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놈들한테 뇌물을 줄 거고 내가 걔네들한테 뇌물 줄 테니까 한전에 뇌물 줄 테니까 전기 다시 끄지 않을 거야 돈이 없다. 미안하다. 나중에 줄게 돈을 다 쓰는 바람에 200달러 벌어가지고 거지한테 줘야겠다 전기가 안 끊긴다 그러니까 딱 좋네 아 개같은 개같은 일터에 또 왔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가게 리모델링도 좀 할 겸 돈 진짜 야무지게 벌어보자 시작해 볼게요 자 올리고 샷다 올리고 컴퓨터 켜고 가자 자 카페 오픈 지금 18달러 있네 나 오늘 도박 안 할 거야 도박해가지고 어제 벌어먹은 돈 다 날려 처먹었어 진짜 오늘은 도박 안 할래 일단 가게 들어왔으니까 좀 스프레이 좀 뿌리고 시작하자 도박 안 할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손님 올 때까지 어제 그거 저장한 거야 왔다 어서오세요 자리에 앉으시고 시간 넣어드릴게요 30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2시간 2시간 오 2시간 좋아 음 17달러 잘 가시고 아 또 1000개 아 감사합니다 우리 또 게임 방송할 때마다 항상 1000개씩 사주시는 우리 영어 땡이 형님 나 에 사 나 에 사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이렇게 신발에 더럽게 흙들 묻히고 와가지고 참 일로 와 일로 와 이 개새끼야 내가 오늘은 재수가 좋으려니 했다 이 개 같은 새끼야 이씨 빨람아 왜 돈을 안쳐내고 왜 왜 돈 안쳐내고 어 왜 왜 왜 왜 그래 아니 시발 저 새끼가 돈 안내고 갔단 말이에요 이 개새끼가 돈 안댔다고 시발 새끼야 개새끼야 아니 너는 왜 스플래치 데미지 맞았어요? 아니 스플래시 데미지 미안하게 생각은 하는데 오지마라 오케이 나 다음 손님도 왔어요 오케이 돈돈돈돈 돈 주셔야지 훔쳐간거 없고 아 씨발새끼 예라이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왜 쫓아와 왜 왜 왜 넌 또 어디가 이 새끼 아닌가 아 가게 봐야 되는데 아 짜증나 아니 돈도 못받았어 거기다가 2시간짜리 손님인데 야 이 씨발 진짜 짜증나 이거 손님이구나 손님은 거구나 손님 넣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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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아니 아니 됐다 그래 돌아가네 됐다 그래 돌아가네 다시 너무 재미있어요 저희는 게임 수준보단 형 자체가 좋아서 형 방송 보는 거에요 형한테 뭐라 하는 사람들도 성이 좋아서 너무 좋다 보니까 활을 표출하는 그런 거 같아요 발자국이 어디있나? 어서오세요 발자국이 어딨어? 여깄네 이따 치우고 어서오세요 1시간 넣어드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넣어드릴께 이런 이 씨발 아 안되겠다 거지한테 그 저기 뭐야 뇌물 줘가지고 한잔에 뒷돈 좀 찔러줘야겠다 와 PC방 영업하는데 씨발 전기를 끊어버리는 ㅈ같은 나라가 어딨어 어? 이게 나라냐? 또 부팅해야돼 어우 스트레스 받아 씨발 하아 아 이 나라가 베네소엘라야? 어서오시고 왜 또 그냥 바로가요 예? 아니 왜 바로가 시간을 얼마나 늦게 넣었다고 하아 돈 촛돈을 벌었는데 얼마 벌었냐? 아이고 그래도 200달러는 벌었네 이거 저기 뭐야 갖다줘야 갖다 리뷰 다섯개 올라왔는데 보고싶지도 않아 야야 그래 그래 전기좀 안나가게 니가 가서 저기 좀 뇌물좀 줘라 빨리 꺼져 비틀거리지말고 아 재수없어 씨발 하아 평점 보자 평점 그래 그래도 3점짜리도 있고 나쁘지 않네 2점으로 올랐다 하아 5점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해보자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저희가 방역수치때문에 온도 한번 제거었습니다 예 드레드머리를 하셨네 24도 예 정상체온이시네요 사실 정상체온 아니다도 저희 PC방은 그냥 운영합니다 예 이미 제가 코로나에 걸려 뒤질지도 모르는 몸이거든요 예 21달러 노래라도 하나 틀고 그러면 좋을텐데 스피커도 없구나 우리 PC방 좋다 참 좋은 PC방이야 다음에 스피커 좀 사가지고 음악 좀 틀어야겠다 멜론 좀 24시간 야무지게 틀어놔야지 돈 줘야죠 그렇죠 역시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절대 오늘은 도박 안 할거야 도박으로 돈 탕진하는 순간부터 어 뭐야 어 뭐야 수정에 그러셨어요 이거 손장에갔어요 이게 여기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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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런 게임이야? 아니C 킁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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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킁 아 어 된다 어 다행히도 번지 날아간 건 아니네 아 좆같은데 신세 씨발 마우스 어디갔어 마우스 어디갔어 마우스 패드 어디갔어 마우스 패드 어디갔어 마우스 패드 어디갔어 씨발 또 훔쳐갔어 이 씨발 새끼들아 마우스 패드만 여섯개째야 이 개새끼야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요 오아아아아아악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어우 뭐야 어서오세요 알았어 아 존나 스트레스 받는다 거짓말 아니라 어우 더럽은 새끼 똥 안 닦고 왔나? 항문 소양증 걸렸나? 왜 똥꼬 냄새가 이렇게 나지? 와 씨발 손님 담배 피시네 고맙습니다 아주 아주 지랄을 해요 지랄들을 아주 지랄을 해요 이야 정말 열심히들 산다 정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왜요 왜요 왜 또 왜 또 기분 안 좋아요? 잘못했나? 체온계 어딨어 체온계 네 정성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달러 벌었다고 그랬는데 어서오세요 하 하 허 카스 하시네 카스 깔아놨는데 스팀으로 하 아이 사놓은 보람이 있네 예 네 시발 헥스나? 어 가세요 네 휴로 쿠키 쿠키 아 나 아 뭐 하 아 irgendwie 안녕하세요 이따 치워야겠다 아 오늘 돈 양무지게 벌어가지고 나도 가드 고용해가지고 도난도 방지하고 다 해놔야겠다 일단 마우스패드 하나 주문해야겠어 패드 몇 개째냐 어이 지긋지긋하다 왜 이렇게 애들 도둑질을 해 빙신같은 새끼들 이건 뭐야 빌? 아 벌금 냈다고? 네 잠시만요 들어가세요 야간 손님이네 마우스패드 좀 사고 하아 마우스패드 잠시만요 이것만 주문하고 갈게요 넣어드릴게요 넣어드릴게요 시간 잠시만요 어우 3시간 3시간 손님 너무 좋고 그런 더러운 소리를 하세요 아 이 쓰레기 아 여기 있었네 잠시만요 발 좀 치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마우스패드 여기 있었다 땅에 파묻혀 있었네 아이고 아이고 찾았다 아유 찾았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마우스패드 이거 놔드릴게요 무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아아 어어 택배 왔다 마우스패드 잠깐만 아우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아 씨발 반복적이고 존나 지루해 아 젖같은 내 인생 씨발 쓰레기도 없나 예 네 안녕히 가세요 여깄다 아휴 다 치웠다 택배 나중에 받고 그래 그 가든지 저 저 고용 좀 하자 평점 좀 올랐을라나 깎였네 바이러스 버럽고 컴퓨터는 똥거 같다고 그래 똥같은 나라에 똥같은 동네에 똥같은 PC방밖에 없는거지 뭘 바라냐 그저 너네 돈이나 주고 가 바이러스 스캔 한번 돌려야되나보다 바이러스 스캔 어떻게 돌리지? 바이러스 스캔 바이러스 스캔 요건가? 스캔 시작 아 어서오세요 바이러스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넣어드릴게요 네 잠시만 잠시만요 잠.. 마우스.. 어 잠깐만 도망가 아니 왜 도망가 어디가 어디가 씨발련아 돈 주고 가야지 어 뭐야 왜 때려 푸우우우우우우 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척같은 내 인생 일로와 일로와 이 개새끼야 어딨어 그 새끼 어딨어 어 아이 씨발 진짜 카드사자 카드 잠깐만 가드 야 가드 어디서 고용해 랄프야 거기 찾아봐야 될거야 야 이 씨발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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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구방망이 날라갔네 넌 또 왜 도망가 이 씨발새끼야 야 아니 씨발 뭐 돈 안내는게 국룰냐고 씨발 놈아 돈 내놔 개새끼야 왜 적반하자로 나오냐고 씨발 놈아 넌 또 넌 또 넌 또 타이밍 음 이제 장빙 여행 랩 랩 랩 랩 앗 랩 랩 아 나 미칠 것 같애 여기서도 참았는데 지푸는 왜 한거냐 또 갔어 또 그만 갔어 책상은 어디 갔어요? 시간 좀 넣어주라고 키우 키우 시간을 안 넣어주니까 고망가지 키우 키우 시간 넣어줬어 아까 고맙습니다 최근법 45기마다 오늘 천했는데 2층까지 짓고 과일도 각으로 3만 달러 잠깐만 어딨는 거? 여기 있다 가드, 가드 사자, 가드 우리 600달러 모았으니까 평점 개쓰레기 됐다 가드 사자 직원 어디서 구매하지? 마이 카페 아 이거? 5일에 300달러 출근 준비하고 와 비싸다 새 방이 799달러야 아 이거 나 언제 사냐 이런거 자동 슬라이딩 버어도 있어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가드가 도둑 죽인 것 같은데요? 아 여깄구나 도둑 미납 고객의 악몽 이거겠네 아 시발 인건비로 얼마나 간거야 빨리 카페 열어가지고 돈 벌어야겠다 도박할 돈이 있어야 도박을 하지 도박할 돈이 없는데 시발 책상 안에 어떤 개새끼가 세백하고 시발 가게 폭발 일어나고 이 시발 며칠만에 일어난 일이야 이게 전부다 이 도둑 시발 들어온 손님들 시발 50%가 도망가고 개새끼들 돈도 안내고 이게 시발 3일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3일만에 3일만에 바이러스 검사할게 하 헤헤 프리미엄 구매하라고? 프리미엄 구매하라고?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43달러 있어 43달러 돈이 43달러 있다고 돈이 43달러 개월이 걸리네 5달러 안녕히 가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바이러스 청소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 청소부가 제일 필요해 청소부도 있어 아이구 좋네 돈 열심히 벌어야지 프리미엄 그래 구매했어 자동 스캔돼 바이러스 없을거야 평점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야지 내 엉덩이는 얼어붙었다 아까 마우스패드 택배 온거구나 필요없어 나중에 써야지 히터를 좀 쓸까? 히터가 얼마지? 아이 씨발 17달러밖에 없는데 뭘 하겠어 17달러로 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잡아! 가서 잡아! 저 개새끼 잡아서 돈 가져와 이야 성능 확실하네 에? 아주 믿음직스러워 끝까지 가자 도둑 갔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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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모니터 얼마짜린데 이거 가져갈라 그래 아 좋다 맘 편안하다 오 평점 올라간다 좋았어 이제 뭔가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청소부도 고용해야겠다 600달러? 아 비싸네 이럴 줄 알았다 버러지 같은 새끼 비영신 새끼 와 직원 있으니까 존나 행복하다 와 진짜 직원 있으니까 존나 행복해 와 실수 있다 이거 스킬 찍으라고 하는데요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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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찍어? 어서오세요 난로랑 청소 그 로봇청소기도 사야겠다 아직 200달러라서 못사 스킬 같은 거 없대 아우 감사합니다 집으로 과연 찍을 수 있대요 감사합니다 회 떨어지 때까지 이따가 그냥 저기 해야지 뭐 와 냄새 존나 나네 야 이 씨발넘들 낫네 존나 나네 뭐야 스프레이 없어? 아 젖 같은 거 스프레이도 구매해야 되나요 아이고 환장하겠다 정말 X 누르면 돼? 어어 스킬 잠깐만 X는 나중에 저기하고 스프레이 사야 되는데 아 씨발 살 게 너무 많다 얘 넣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도둑놈이 절반이구만 도둑놈이 절반이야 스프레이 살게요 스프레이 어디서 사지? 옆에 조금만 알아봐주면 안 돼? 스프레이 어디서 중고 판매점? 중고 상점이 어디야? M 눌러서 가면 돼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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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님 손님한테 따로 메시지 보내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나요? 제가 보낼 줄 몰라서요 부탁드릴게요 꼭 아프리카 쪽지 보내세요 아 가게를 못 비우는데 아 이제 이제 가게 이제 그만 해야겠다 가게 닫아야겠다 닫아놓고 가야지 어? 뭐야? 아 한 권 하고 가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자네도 퇴근하시게 퇴근해볼텐데 보디가드는 좀 무섭네 M? 중고물품 가게? 여기 있어 스프레이 좀 사러 왔는데요 어? 아 여깄다 아 여기 수가 어 빠따도 있네 필요없어 근데 어차피 뭐 저기가 있으니까 가방도 있네 우와 VR이랑 되게 많다 수고하세요 에휴 개 안심한 새끼 산거 들어야 돼요 산거 산걸 들어야 된다고? 네 아 이렇게? 아 이 클럽을 왜 가요 저 진짜 먹고 살 지금 힘도 없어 뭐야 뭐야 우리 집 불난 거 아니지? 야 이 씨끼 이 씨발 진짜 아 나 머리 아파 아 나 머리 아파 왜 이렇게 아 아 어휴 아 나 퇴근할래 일단 아 퇴근할래 일단 일단 퇴근할래 아 너무 피곤해 모르겠어 방송 끝날 때쯤에 이 게임을 해서 그러지 더 피곤해 피로가 두배야 진짜 왜 또 작동안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는게 아니라 5분 더 할게요 예 장난 아니야 좀 더 할게요 예 여러분 좋아하시니까 해야죠 왜 또 왜 안 내려가냐 왜 또 왜 안 내려가냐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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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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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황맹 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돈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왜땅이 없어 아 아 마일렙티쇼 진짜 존재입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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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을 보니 방종각 잡는 면상이 나옵니다 아 아니 맨날 도둑질 만당하니까 억울하잖아 형도 훔치러 가자 돈 모아야 돼 뭔 소리야 이따 가지러 가야지 나 지금 의욕적이지가 않아 나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 때문에 이따 가지러 가야지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응 진짜로 평점 십창났지 내 의지대로는 안되지 이게 진짜 자영업자의 삶인가 어서오세요 이래서 불친절해지는건가 또 왜 부를라고 지랄이야 아 소화기도 사와야 돼 잠깐만 계실래요? 내가 손님이 계속 올텐데 근데 난 돈 다 날렸어 난 도박이 운이 없었나봐 알았어 도박 해볼게 10원을 못 가십시오 20원 20원? 10원으로? 네 10원 제일 낮게 이거 100개 터지면 바로 1000원 됩니다 어?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3점 남겨졌네 너무 고맙다 평점 3점이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3점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녕히 가세요 됐다 물리적인 힘보다는 고객 응대에 최선을 다해야겠어 어? 셔터 내리자고? 음 순간 내릴 뻔했어 앉아서 돈 받을 수 있다는데요? 마우스 돌려가지고 앉아서 마우스 돌리면 돌아간대요 아 진짜? 몰랐네 어서오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오 790원? 돈 돈 돈 벗어야 됐다 야 빨리 사자 돈 떨어지기 전에 그만 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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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청소기 존나 필요해 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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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팔지? 직원 바탕하면 직원 아 지금 나이스 하고 계속 돌려 봐봐 봐봐 알아서 계속 돌릴게 해외 이제 에이컨 시 에이컨 그럼... 안돌아가잖아 마우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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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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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청소기가 청소한다 뭐야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